규호강 어벤져스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룰을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있으세요? 주인이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 노래가 나오면 가서 같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? 그냥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? 정원 씨도 몰랐어요? 예 오늘 어떻게 뭐로 알고 오신 거예요? 정원 씨들은 알고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? 끝까지 같이 이렇게 있어주는 거 아니에요? 의리로? 의리로 있어주는 거 아니에요? 잠깐만 이게 좀 잘 모르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하셨지만 오늘 저희가 시작 싸인과 동시에 끝나는 시간 10시입니다 이 녹화는 10시에 무조건 끝이 나게 됩니다 주구장창 여기서 1박 2일로 있으면서 여러분 노래를 기다리실 수 없죠? 정원 씨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짜 애맥다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진짜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토크를 하다가 이쪽만 보고 한 거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왜 그만 보셔서 아니 공교롭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정원 씨부터 각자 예상 그 캐븐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신경제는 여기서 딱 판타지예요 아니 뭐 솔직히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네 일단 4위 들어오세요 4위 한번 들어오세요 4위 무슨 성우야? 4위 K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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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K위 아 아 아 자전거 촬영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K, K위 자전거 할 수 있어 왜 참어? 아니 노래가 워낙 많지만 그렇지 오늘 운이 없으면 그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날의 운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3위 3위 자 3위 어반자카파 아 야 진짜? 조연아 씨도 많이 나왔네 3위가 났는데 네가 안 나왔네 정분인데 아직까지 네가 안 나갔어 지덕진 씨 그만하세요 비아냥 되시는 거예요? 3위가 됐는데 네가 안 나왔네 2위 2위 들어갑니다 2위 2위 모브렘 그러면 자기 안 나왔어? 1위가 그러면 1위는 여기에요? 1위는 모르는 거죠 2위는 굉장히 좋습니다 멜론 황스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조금 제 연배들이 나오면 술 취하신 분들이 오면 또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? 술 취하신 분들이 술 취하신 분들이 파도를 부를 수 있다 파도를 부를 수 있다 파도를 부를 수 있다 파도를 부를 수 있다 선물 버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민석 씨는 어떻게 합니까? 민석 씨는 1위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1위는 아무래도 어반자카파 강사이다 보니까 1위는 2위는? 1위는 이제 뿜뿜인데 achieving 2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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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위가 3위가 1위이고 2위가 3위가 3위 1위가 1위가 2위는 2위가 벽더망스야 벽더망스야 벽더망스 케이가 얼마나 많아 야 이상하게 김경훈씨한테 혁이가 났네 저한테 그 여지가 났다고 아냐 아냐 너 멋있어 자 우리 저 케이가 이건 뭐 갑자기 예상이니까 갑자기 예상이니까 어쨌든 우린 1위에요 지금 자 근데 제가 약간 저도 염려스러운게 저희 매니저가 그 말은 맞아 프로그램 나온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사람이라도 좀 심어놔야 될까 싶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는 본인 친구들을 모아놓고 단톡을 했는데 제 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러본 사람이 한 명이 없다는거에요 남자애들하고 노래 연습할 때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해서 노래방 가서 즐기면서 부를 수가 그리고 여자한테 뽐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약간 미안해요 옆에 들어요 갑자기 불쌍해가지고 저도 그쪽이 좀 약하다는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분들이 편하게 부르실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사실 그 케이가 굉장히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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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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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